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근 10개월 만에 여러분 앞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서 좋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힘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고만고만한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제가 다시 돌아왔으니 저와 함께 새로운 수익을 한번 창출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제 1강, 원래 큰 제목이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 어떤 투자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하단에 오랜만에, 근 10개월 만에 여러분하고 다시 뵙습니다. 노란톡방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셔도 되고 혹은 문자 샵 377이 치고 박명균을 치면 저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전에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저 전문가가 뭘 강의하겠다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오늘 처음으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뭘 강의하는 거지? 라고 의문점을 표시할 겁니다. 마지막까지 이 방송 놓치지 마시고 놓치면 후회합니다. 나중에 주머니를 두둑히 만들려면 반드시 이 강의 들으시면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공부해야 합니다. 노란톡방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함께 공부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자 오늘 제1강 예전에 제 방송을 계속 보시던 분들은 예전에 40몇 강까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개월 만에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그냥 1강으로 새롭게 잡았습니다. 어떤 투자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우리 주변에 투자의 유형 많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부동산, 은행, 예금, 적금, 주식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어떤 투자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한번 함께 여행 떠나 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이 방송 컨셉을 약간 좀 바꿨습니다. 본격적인 제 강의하기 전에 한 주간 세계 시장 동향과 다음 주 예상 이 코너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코너가 어쩔 때는 좀 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짧을 수도 있고 왜 그런가 하니 제 강의 큰 제목이 차트로 보는 세계 경제입니다. 즉 세계 경제를 알아야 돼. 그러면 한 주간에 오늘 금요일입니다. 제 방송이 11시 시작하기 때문에 한 주가 거의 끝나는 마지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주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 주간 세계 시장 동향과 또 가능하다 그러면 다음 주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예상이 힘든 작업입니다만 그래도 차트를 보면서 다음 주 예상도 한번 해볼 수 있다 그러면 함께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방송할 때마다 한 꼭지를 만들어서 시작할 때 한 주간 세계 경제 시장 동향과 다음 주 예상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도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 1원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코스피 선물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이 제가 오늘 방송 자료이기 때문에 오전 10시 한 반경에 만든 겁니다. 지금 이 표시는 4.65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실은 종가는 좀 더 이것보다는 약합니다. 오늘 급등했습니다. 왜 급등했을까요? 실은 어제 목요일날 실은 더 급등했어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목요일도 올랐긴 올랐습니다만 우리 주식시장이 오늘 급등했어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가 미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다루는 겁니다. 미국 S&P 3월 선물입니다. 보십시오. 계속 양복 나오다가 그제 급등했어요. 수요일날 수요일날 밤에 그것도 왜 그랬습니까? 미국 FOMC 많이 해외 쪽 공부하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월 파월 의장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남겼죠? 금리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 동결만 얘기했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수요일날 새벽에 우리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날 새벽입니다. 금리를 내년에 인하할 수도 있겠다 라는 메시지를 줌과 동시에 미국이 급등했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도 실은 어제 올랐어야 되는데 어제는 무슨 일인지 좀 미적지근하다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볼게 우리가 8월 1일날 최고점 찍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아직도 고점에 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미국 보십시오. 미국은 거의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7월 말경에 고점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제 고점을 능가했어요.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불과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관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도 전문가들 해외 전문가들 말하는 거 보면 내년에 너무 낙관하지 말자라는 말도 있고요. 미국 나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나스닥도 S&P와 마찬가지로 7월 중순경에 고점 찍고 고점을 갱신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코리안 리스크 때문에 아직 고점을 갱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점에서 많이 올라왔죠. 그다음에 한 가지 살펴볼 게 채권 채권 시장입니다. 금리입니다. 금리 금리와 채권은 떼려야 뗄 수 있는 관계입니다. 금리 내년 인하할 수도 있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진과 동시에 채권이 급등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금리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화두가 계속 파월 의장의 길을 기울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입니다. 금리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S&P 코스피 나스닥 10년 채권 계속 유심히 살펴보고 또 하나 더 원유 선물입니다. 왜 원유를 한주간 동양에서 보고 싶냐면 미국 인플레이션 주범이 누구예요? 원유입니다. 계속 바이든이 원유 가격을 잡으려고 사우디한테 얘기하고 윽박 지르는 겁니다. 이제 원유 가격이 많이 하락 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있음으로 인해서 좀 염려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극복하고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오펙에서는 사우디 쪽 러시아 쪽에서는 원유 가격을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원유 가격을 다운시켜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의 의도대로 가고 있어요. 이 원유 S&P 나스다 코스피 또 심려물 채권 아마 이게 이것만 몇 개만 봐도 지금 미국 시장이 또 우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겠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은 화랑이었는데 우리 국내 시장은 별로 좀 침체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파워 월 며칠 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메시지를 던지니까 모든 주식 시장이 지금 그나마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주간 시장 동향 예상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예상 다음 주 예상 다음 주 예상 원유만 볼까요 먼저 기본적인 선물 투자자라면 좀 상승 추세를 보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하지만 모릅니다. 저도 한 주간 동향 파악하고 다음 주를 예상해 보겠지만 예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심려물 채권도 이제 제가 어디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채권의 시대다. 한동안 채권이 계속 하락했습니다. 이제는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오를 일만. 나중에 이제 이 채권 가지고 옵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부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약간의 부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언컨대 지금은 채권의 시대입니다. 그걸 염두하십시오. 그다음에 미국 지수도 예측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꺾이지는 않겠다. 어디선가 우리나라든 아시아든 유럽이든 어디선가 폭탄이 터지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쉽게 무너질 거라라는 것은 상상이 좀 어려워요. 올초처럼 은행이 한두 개 무너진다거나 그러면 조정받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 아직 미국은 체력이 강해요. 반면에 우리 코스피는 좀 약합니다. 항상 리스크도 감안하면서 코스피는 접근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짧게나마 한 주간 세계 시장 동향을 살펴보고 나름대로 예상을 다음 주 예상을 할 수 있으면 해보는 차원에서 한 주간 세계 시장 동향과 동향 파악과 다음 주에 꼭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본 강의의 목표입니다. 어떤 투자를 하든지 수익을 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수익입니다. 고만고만한 것도 아니고 손실도 아니고 이제는 수익을 내야 합니다. 어떤 투자로 어떤 투자로 아까 투자 많다 했죠. 쉽게는 부동산 은행 예금 적금 왜 여기서 주로 논하는 것은 부동산과 은행 예금 빼 놓고 주식 선물 옵션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것을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투자의 투자의 유형 부동산과 은행 예금 적금은 예로 친다 있습니다. 주식 선물 옵션 옵션인데 옵션 매수와 매도를 분리했네 원래 하나일 텐데 이 세 가지 주식과 선물과 옵션 매수 옵션 매도 옵션까지 하면 세 가지인데 분리하면 네 가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이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또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실제 주식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연히 채널 돌리다가 주식 방송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간략하게나마 어떤 식으로 수익이 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은 단방향 구조입니다. 무슨 말이냐 매수만 가능해요. 오로지 상승에만 투자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삼성전자 일봉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료도 오늘 오전 10시 반경에 제가 캡처해 놓은 것이라 이 가격보다는 약간 더 하락했습니다. 종가가 7만 3,300원으로 아마 끝났을 겁니다. 이럴 때 혹시라도 돌파 매매 하신 분들 돌파했다 매수했어요. 또 돌파했다 매수했어 이런 분들은 아픔이 심할 겁니다. 손절을 하지 않았으면 빠르게 손절했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아마 주머니가 두둑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매수한 분들 여기서 매수한 분들 괜찮았습니다. 주식은 오로지 상승에만 뱅팅해요. 자 7만 원이다 삼성전자가 7만 원에 매수를 했어 그럼 수익이 날라면 7만 1천 원 7만 2천 원 예를 들어서 7만 4,300원 매수했다 언제 7만 4,300원이 될지 모릅니다. 당장 다음 날 상한가 칠 수도 있고 몇 달 동안 이 가격이 안 올 수도 있고 주식은 그래서 단방향 구조예요. 오직 상승에만 뱅팅을 줬다는 거 지금 공매도 얘기 나옵니다마는 공매도는 예의로 치겠습니다. 또 하나 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물은 양방향 구조입니다. 무슨 말이냐 매수와 매도가 가능합니다. 상승한다 그러면 매수 포지션 잡으면 되고 하락할 거라 생각한다면 매도 포지션 잡으면 돼요. 여기서 질문이 들어옵니다. 전문가님 내가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매도합니까?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투자 방법이에요. 주식에서 솜선전자가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한다? 매수만 하면 됩니다. 청산이 매도입니다. 청산이 성산이 그런데 선물은 원유입니다. WTI 크루도오일 1봉입니다. 하락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매도 포지션 잡으면 돼요. 물건이 없는데 어떻게 잡느냐 할 수 있습니다.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무슨 포지션? 매수 포지션 이건 주식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물건을 내가 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87달러야 원유가 그런데 하락 느낌이 쇠해요. 하락할 것 같대 느낌이 그러면 87달러에 매도 포지션 잡는 거예요. 86까지 오면 1포인트 즉 1000달러 수익입니다. 하락했는데도 매도 포지션 잡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원유가 80달러야 그런데 얼을 것 같아. 그럼 무슨 포지션? 매수 포지션 잡습니다. 81로 올랐어. 그러면 1포인트 즉 1000달러 수익입니다. 이건 쉽죠. 80에 매수를 잡았으면 81에 매도 청산했으면 1포인트 수익 그런데 매도입니다. 매도 매수는 아무 질문 안 들어와요. 매도 처음부터 하락을 예상하고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는 이게 선물이 장점입니다. 주식에 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주식은 오로지 상승에만 배팅한다. 즉 매수 포지션만 가능해요. 그런데 선물은 상승한다 생각하면 매수 포지션도 잡을 수 있고 하락한다 생각하면 매도 포지션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 더 옵션 그런데 옵션은 옵션 매수와 옵션 매도를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 매수가 있어야 매도가 있고 매도가 있어야 매수가 있는 한 쌍 아닌가 그런데 분리해서 생각하지 완전히 다른 개념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전에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아신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강의 처음 들어오신 분들 하단에 노란톡방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QR코드 이용해서 들어오셔도 되고 문자 샵 377이 치고 방명균을 치면 노란톡방으로 안내될 겁니다. 거기 들어오시면 예전에 제가 강의했던 기본적인 방송들 있습니다. 옵션에 필요한 돈 벌기 위한 기본적인 강의들 보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서 들어오셔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방송을 처음 보신 분도 계신다 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옵션 매수는 콜옵션 매수라는 게 있고 푸드옵션 매수라는 게 있어요. 선물이 주인이네. 선물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의상에서 투자하는 게 콜옵션 매수입니다. 푸드옵션 매수는 선물이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의상에서 투자하는 게 푸드옵션 매수예요. 아까 WTI 차트라고 보면 선물이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 뭐라고요? 푸드옵션 매수 선물이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콜옵션 매수 매수는 좀 단순합니다. 그런데 옵션 매도입니다. 옵션 매도는 글자가 더 복잡하죠. 기본적으로 콜옵션 매도는 선물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투자는 겁니다. 선물이 콜옵션 매도는 다시 한 번 선물이 하락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부분도 중요해요. 선물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상승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디까지는 는 중에 는이 어디까지는 상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때 투자 방법입니다. 콜옵션 매수에 비해서 한 가지 여지가 더 있는 겁니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있어요. 푸드옵션 매도 선물이 기본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면 푸드옵션 매도입니다. 선물이 기본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면 푸드옵션 매도예요. 그런데 선물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락을 하더라도 선물이 어디까지는 하락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투자하는 게 푸드옵션 매도입니다. 여기서 비교할 게 콜옵션 매수 푸드옵션 매수는 단순하죠. 그런데 홀옵션 매도 푸드옵션 매도는 좀 더 첨삭이 더 많죠. 할 말이 더 많죠. 그러면 본 강의의 중점 투자 유형은 뭐겠습니까? 방금 설명했습니다. 주식 선물 옵션 매수 옵션 매도. 눈치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 저 전문가는 앞으로 무엇에 대해서 강의할 것이다 라고 느낄 겁니다. 오늘 이제부터 본 강의의 중점 투자가 무엇인지 알아 보는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서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본 강의의 중점 투자 유형은 이 넷 중에서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옵션 매도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옵션 매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 방송을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아 세상에 저런 투자도 있구나 라는 걸 실감할 겁니다. 오늘은 첫날이라서 아마 본격적인 옵션 매도를 어떻게 하겠다 그런 강의는 아닙니다. 투자 유형 중에서 옵션 매도 투자 유형이 있더라. 저런 투자도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옵션 매도와 주식시장하고 차이점이 있나? 주식은 시장이 좋아야만 수익이 납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미국 시장은 화랑인데 우리 한국 시장은 한동안 침체기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코리안 리스크 얘기도 나오고 부동산 PF 문제도 많이 불거지잖아요. 언제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내년에 미국 시장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간혹 올초처럼 은행 이슈 한두 개 터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무슨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좀 조심 하셔야 됩니다. 주식은 시장이 좋아야만 수익이 납니다. 반도체 시장이 좋아야 전기차 시장이 좋아야 빠져나 밧데리 주가도 올라가고 또 중국 시장이 좋아야 우리 화장품 시장도 좋아지고 주식시장이 나쁘면 전반적으로 수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옵션 매도 시장은 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냐 시장이 안 좋으면 다 힘든 거 아니냐 아닙니다. 옵션 매도는 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와 함께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시고 이 강의 집중하십시오. 보고 떠보고 계속 오랜만에 제가 방송하다 보니까 노란톡방 얘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QR코드 이용해서 들어오시고 또 문자 샵 377이 치고 박명균을 치면 노란톡방으로 안내됩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다른 거 없어요. 공부하세요. 예전 강의 어떻게 듣습니까 질문도 하시고 또 좀 아신 분들은 본격적으로 옵션 매도를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간만 보지 마시고 한번 해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시장이 좋든 나쁘든 전략만 잘 짜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옵션 매도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으면 전부다 주식하신 분들은 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시장이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다 전략이 있는 겁니다. 그럼 옵션 매도 장점이 많은데 최대 장점 오늘 두 가지 만들어봤어요. 최대 장점과 최대 단점 최대 장점이 많습니다. 그중에 저한테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이 말 예상 수익률 알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세상에 이런 투자가 어딨냐고요. 예상 수익률을 알고 투자할 수 있다? 삼성전자 예를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내가 7만 원에 매수했어입니다. 그러면 나한테 수익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죠? 7만 원 이상 올라야 7만 저는 8만 9만 10만 돼야 수익입니다. 7만 아래로는 손실입니다. 그런데 8만 내 목표가 8만 원이야. 8만 원 되면 많은 이익보고 청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8만 원이 언제 올 줄 누가 압니까? 1년 내내 2년 내내 안 올 수 있어요. 평생 안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예상 수익률을 몰라. 그런데 옵션 매도는 예상 수익률을 알고 들어가요.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차근차근 공부할 겁니다. 은행 정기 적금 빼놓고 예금도 달라지잖아요. 적금 만기 얼마 확정 이자 아니고는 예상 수익률을 알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부동산 내가 집을 샀어. 10억 주고 샀습니다. 11억이 언제 될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당장 한 달만 될 수도 있고 평생 10억이 안 올 수도 있고 예상 수익률을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옵션 매도는 예상 수익률을 알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꼽는 최고의 옵션 매도 장점입니다. 그러면 단점은 없느냐 옵션 매도의 최대 단점 손실이 무한정 이 말 들으면 겁부터 알 겁니다. 손실이 무한정이야 수익은 한정돼있대. 손실이 내가 투자한 만큼만 손실이 아니라 내가 천만원 투자했습니다. 천만원 투자했는데 손실이 천만원이 아니라 1100만원 1200만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 이론상 이론상 손실은 무한정입니다. 그런데 옵션 매수는 뭐냐면 손실은 한정됐어요. 내가 천만원 투자했어 손실은 천만원 최대 손실이 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익은 무한정입니다. 완전 반대죠. 두 개가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옵션 매수 한다고 그럴 겁니다. 전문가님 손실은 한정돼 있고 수익은 무한정인데 이거 해야지. 왜? 손실이 무한정이고 수익은 한정돼 있고 옵션 매도합니까? 라고 모르신 분들은 초보자 분들은 그렇게 반문합니다. 당연히 옵션 매수 한다고 그래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 강의는 옵션 매도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옵션 매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확률입니다. 확률. 확률상 유리했다는 겁니다. 확률상 혹시 뉴스에서 이름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스피 우리 국내입니다. 파생시장에서 파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과 주로 옵션 시장을 말합니다. 우리 주식 시장 현물 시장 그럽니다. 주식시장 말고 선물 옵션 시장을 파생시장이라고 그러는데 코스피 우리나라 코스피 파생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주로 뭐 하느냐 옵션 매도 위주에 투자를 합니다. 뉴스에서 그럽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돈을 벌었는데 개인들은 돈을 잃었더라 손실을 받더라 뭐해서 파생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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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좀 의문점 과제입니다. 옵션 매수는 수익이 무한정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주로 옵션 매수만 합니다. 개인들은 그런데 손실이 무한정인 옵션 매도를 기관과 외국인이 한다고요. 그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확률상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확률이 얼마나 유리하냐 뭐 6대4 이게 이기는 확률 지는 확률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비교가 안 됩니다. 훨씬 더 유리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확률상 유리한 옵션 매도 옵션 매수가 이길 확률이 10에서 15% 정도랍니다. 이건 통계로 나온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옵션 매도가 이길 확률이 85%에서 90%. 5대5 6대4가 아니라 9대1입니다. 9대1 또는 8대2 적게는 이 정도로 옵션 매도가 유리해요. 확률적으로 비록 리스크는 무제한입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이길 확률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은 옵션 매도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편에 서서 기관들 편에 서서 그들처럼 매매하고 싶은 겁니다. 왜? 확률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간혹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옵션에서 망했다. 주로 망한 분들이 누구냐면 옵션 매수에서 망해요. 대박도 옵션 매수에서 나오지만 대부분 투자자가 야금야금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다 보니까 옵션 매수에서 풉니다. 그런데 간혹 뉴스에서 옵션 매도에서 큰 손실받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무한정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이 옵션 매수가 이길 확률 10에서 15%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걸 관리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수익이니까 놔두고 이 15%에서 10% 여기에 들어간 친구들만 공부하면서 관리해주면 옵션 매도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확률적으로. 확률이란 건 무시 못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제가 옵션 매도의 최대 장점이 예상 수익률을 알고 투자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일반적인 투자자들 예상 수익률을 어떻게 잡으면 되느냐 깜짝 놀랄 수 있을 겁니다. 대체 이런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느냐 극보수적인 투자자 옵션 매도에 있습니다. 옵션 매도에서 극보수적인 투자자 연 10% 정도. 자, 우리 여의도 강연회 같은 거 가보면 노인분들, 은퇴하시는 분들 꽤 많이 옵니다. 그분들 하는 소리가 뭐냐면 연 10%만 되면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냉정히 따져보십시오. 지금 은행 이자 최근에 금리 인상 때문에 좀 올라서 5%, 6% 되나요? 세금 떼고 그러면 3%, 4%? 많아 봤자 3%, 4% 지금 또 부동산 임대 사업 5%면 연 5%면 감소하다고 그럽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연 5%면 감소하다고 그래요. 연 5%면 당연히 은행 정기적금도 연 5%면 사람들을 줄 설 겁니다. 그런데 옵션 매도에서 정말로 보수적인 투자자도 10% 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좀 더 극보수는 아니야, 내가. 그래도 보수적인 투자자야. 내 자금금은 좀 지키고 싶어. 리스크를 덜 떠안고 싶어. 연 10에서 20% 정도. 년 20% 잡으면 10% 잡으면 10년이면 10배입니다. 20% 잡으면 5년이면 10배예요. 우리 집을 1억에 샀는데 5년 후에 배가 된다? 다 살 겁니다. 좀 중도적인 투자자. 좀 해보고 싶어. 좀 더 수익을 내고 싶어. 한 연 20%, 30%? 이건 제 나름대로 정하는 겁니다, 제가.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한 투자자는 연 30에서 50% 정도. 그런데 리스크 좀 감안하고 공격적인 투자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연 50에서 100%. 이 통계는 제가 단연간 경험하면서 누적 데이터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걸 통계적으로 낸 결과입니다. 당연히 관리 못하면 아까 옵션 매수 10에서 15% 이긴다고 했잖아요. 그걸 관리 못하면 이건 없습니다. 수익률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접근하면 쉽지 않아요. 비록 확률적으로 80%, 90% 유지하지만 공부하지 않으면 그냥 연 수익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세상에 예상 수익률을 알고 들어간다. 아마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 또 기본적으로 옵션 매도를 알고 있는 분들도 이 부분을 잘 몰라. 예상 수익률을 알고 들어간다? 그 부분을 얼른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아마 앞으로 계속 다음 강의에서 설명할 겁니다. 이 방송 마지막으로 놓치지 마시고 또 다음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상 수익률을 알고 투자합시다. 세상에 이런 투자가 어딨냐고요. 그러면 옵션 매도를 하는데 뭘 보고 투자를 하느냐. 옵션 매도 투자의 바로 밑에는 바로 선물입니다. 선물. 이 방송에서 이 자리에서 선물의 생성 원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선물이 있었다는 것만 삼성전자가 어떻게 탄생했고 그런 건 알 필요 없이 지금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사고파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선물이 있습니다. WTI S&P 나스닥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을 가지고 그냥 투자하는 거예요. 옵션 매도 또는 옵션 매수도 마찬가지예요. 옵션 매수의 투자는 무엇을 보고 하는가 선물을 보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저는 선물 가격 가지고 옵션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계속 공부하게 될 겁니다. 오늘 자료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아마 설명 못하면 다음에 또 계속 개혁할 겁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선물 방향 예측 초점입니다. 선물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뭐예요? 선물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또 콜옵션 매수 선물이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 것인가 선물 매도 혹은 푸트옵션 매수 이 부분이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얼른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부 아까 노란톡방 하단에 나옵니다.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선물 방향 예측의 역발상 선물이 어디까지는 절대 상승할 수 없을 것이다. 선물이 콜옵션 매도는 기본적으로 어쩔 때 선물이 하락할 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 예상을 깨고 선물이 상승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이 절대 어디까지는 상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콜옵션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또 푸드옵션 매도 푸드옵션 매도는 기본적으로 선물이 상승할 걸 예상하고 진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선물이 어디까지는 절대 하락할 수 없을 것이다. 상승할 거라 생각했는데 하락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푸드옵션 매도 그래서 매도가 매수에 비해서 여지가 더 많다고 했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측이 나는 상승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락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하락해도 수익 날 수 있다고. 또 하나 선물이 하락할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상승할 수 있죠. 내선과 달리 상승해도 수익 날 수 있다고. 이게 옵션 매도 매도입니다. 앞으로 근 10개월 만에 제가 여러분과 다시 만났습니다. 주식시장 지금 산타랠리 하고 맞물려서 오르면 좋겠습니다만 또 언젠가는 옆으로 가든가 하락할 겁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옵션 매도 시장 들어오십시오. 옵션 매도 시장에는 뭐가 있느냐. 간략하게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야 할 선물만 몇 개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지 않아요. 우리가 주식은 수천 개 되잖아요. 공부할 게 많죠. 그런데 옵션 매도는 선물이 몇 개 안 됩니다. 그것만 공부하시면 돼. 아까 우리가 S&P 나스닥 봤죠. WTI 원유 봤죠. 채권 봤죠. 그다음에 골드 금 엊그저께 50포인트 급등했다가 하락했습니다. 골드입니다. 금 그다음 천연가스 줄기차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락을 중지하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그다음 통화 중에서 통화가 세 개 있어요. 첫 번째 호주 달러 지금 통화 유심히 보시면 계속 상승 추세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금리 인하한다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통화가 올라가는 겁니다. 유로 계속 한 대 좀 하락했으면 다시 상승곡선 잡고 어제 급등했죠. 이틀 동안 그 다음 엔화 요즘에 일본이 말이 많습니다만 일본 여행 많이 가죠. 엔화 때문에 엔화가 싸서 이제 엔화도 오르고 있습니다. 통화가 금리와 맞물려서 다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옵션 매도를 할 수 있는 통화 세 개입니다. 호주 달러 유로 엔 그 다음 농산물도 세 개 있어요. 대두 콩입니다. 콩 그 다음 밀 그 다음 옥수수 이런 질문들입니다. 전문가님 농산물은 대부분 같은 흐름으로 가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게 맞는데 보십시오. 차트 보십시오. 옥수수 차트입니다. 밀 차트입니다. 대두는 위에서 놀고 있죠. 다 달라요. 방금 보여준 차트가 대략 한 10개 정도 될 겁니다. 우리는 옵션 매도 공부할 때 10개에서 11개 정도만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수천 개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10개 정도만 공부하면 정말 편하게 평생 여러분들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오랜만에 금 10개월 만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방송하시고 방송을 지켜보시고 또 나중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예전 강의 어떻게 보는지 물어보시고 또 아 이거 빠뜨렸네 이 방송 끝나고 곧바로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선물 아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농산물 표기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농산물 표기법을 팔진법인데 십진법으로 바꾸는 바꾸어 놨습니다. 그걸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좀 몰라요. 헷갈려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여주면 여기 보이신가요? 1408점이 아니라 어퍼스트로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진법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선물 아닌 선물로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본격적으로 옵션 매도가 무엇인지 수익 내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꼭 참여하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